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찾아봤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뉴스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월나수목금까지는 아니고 목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5월 24일 화요일인데 아 날씨가 여름 날씨더라고요 이제 5월 벌써 이러면 안되는데 참 두렵습니다 자 5월 25일자 수요일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안전여행상품 선정하죠 매년 해왔는데 요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접수를 내용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상세하게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바운드 여행사에 최대 천만원 지원합니다 근데 이거 서울에만 요거 자세히 또 말씀드릴거고 스쿠트항공이 제주와 싱가포르 직항입니다 취항합니다 뭐 제주에서 싱가포르 가는데 뭐 저기 경유는 아니겠지요 뭐 어디 오키나마 경유할까 자 로스앤젤레스 관광청이 아시아나 한국연합사 여행사가 있거든요 팬투어를 했어요 다녀오신 분들 진짜 좋았겠다 자 몰디브 관광청은 허니문 기획전 진행하고요 하와이 관광청도 부산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뭐 다 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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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업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서 오냐 먼저 항공사 그 다음이 관광청 관광청이 뭔가를 하는 관광청은 딱 보고 있는 거 항상 이렇게 그래서 아 항공노선 사내 시장 이렇게 때 그때 확 움직이거든 제가 말씀드렸죠 관광청 소식이 막 몰려오는 거 보면 그만큼 활동을 한다는 얘기고 그만큼 업계가 막 빠른 속도로 정상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관광협회가 완주군이랑 MOU를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매년 1년에 두 번 합니까 봄 가을로 왜 하는지 전혀 이해가 저는 안 됩니다만 2022년 여행 가는 달 문체부에서 주관하죠 한국관광공사에서 같이 6월부터 6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관광청은 여름맞이 이벤트도 있다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사실 오늘도 사실 뉴스거리가 이거 곱하기 3배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일단 조금 이번 주 또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제가 그렇게 급한 소식은 아닌 거는 좀 저희가 조금씩 킵해놨어 한 이틀 정도 천천히 나가도 되는 거다 무슨 예를 들어서 행사를 마쳤다 뭐 이런 거는 급한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서는 아무튼 저희가 좀 이렇게 게이트 키핑을 좀 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2022년 안전여행상품 선정을 위한 접수를 시작합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급변하는 여행시장 및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안전의 중요성과 수요 활성화에 발맞춰 소비자 신뢰 확보와 여행산업 발전을 위해 안전여행상품 선정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상품은 한국여행업협회에서 다양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펼치고 있고요 선정된 여행사는 여행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보장합니다 확보 경쟁력은 확보됩니다 자체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주체는 한국여행업협회고요 후원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고 접수기간 및 방법 알려드릴게요 접수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30날까지 6월 30날 오후 6시까지 도착분의 하나입니다 접수방법은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우편 등기로 접수받고요 접수부분이 중요해요 인반도 안전여행상품 선정 시 혜택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기를 쓰고 왜 이걸 내가 혜택이 돼서 선정이 돼야 되냐 혜택이 꽤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선정된 상품당 홍보비 200만원이 간접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제 뭐 영수증 쳐가지고 사후 처리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여행업협회장 이름으로 안전여행상품 선정 증서가 수여되고요 선정 마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매체, 저희 같은 언론 매체, 유관기관, 상품별 해당 지자체 및 카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가 되고요 그리고 공기관 여행상품 추천 시 우선순위 적용이 돼서 온, 오프라인 통합 홍보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셔야겠습니까? 안 하셔야겠습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자, 문의는 한국여행업협회 교육원입니다 02-6200번에 3922-3923번 이메일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고 카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저희 관련 기사 링크 들어가면 관련 서류 다 다운받을 수 있게 제가 조치를 팍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하십시오 자, 두 번째도 공모 소식입니다 아, 이게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반가운 거예요 왜냐? 도와주는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면 뭐? 0 움직이면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인바운드 여행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해 200개 업체 대상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공모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시에 등록된 종합여행업인데 소기업 규모가 작은 대상으로 서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계획을 평가를 해서 총 200개사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 선정된 업체는 최대 600만원의 관광객 유치 비용을 지원받아요 6천만원 평가 결과에 따라서 또 상위 60개 여행사가 또 추려져 요 우수 여행사 요기는 또 최대 400만원까지 추가로 또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60개까지 다 뽑히면 지원금액은 업체당 천만원 그래서 이 총액을 살피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자세한 공고 내용은 5월 24일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고요 6월 14일까지 홈페이지 내에 신청 링크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되십니다 최종 선정 업체는 6월 23일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지원금 지급은요 실제 지출에 대한 사후정산 방식으로 되고요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의 교육훈련비 및 사회보험료 그리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운영비용 요 운영비용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관광객 국내 PCR 검사 비용과 여행자 보험이에요 운영비용은 자, 그리고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비용 그리고 OTA 플랫폼 수수료 등에 대해 지급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예외 조항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가, 덤빙 관광을 유발하는 직접적 관광 상품 비용 보전 그러니까 여행객 대상 가격 할인 비용들은 이제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그리고 인건비, 임대료, 사무집기구입 그 다음에 공과금 등 일반 운영비 그리고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의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참고하셔서 많이 지원합시오 다음 소식 자, 스쿠트항공도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쿠트항공은 6월 15일부터 제주와 싱가포르 직항 노선 취항합니다 주 3회 운항하는 직항표는 인천에 이어 한국에서 출발하는 두 번째 직항 노선이고요 236석 규모의 A321 레오 항공기가 운영됩니다 해당 노선은 웹사이트와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좌석 구매 가능하시고요 프로모션도 좀 합니다 20만원대부터 출발하는 가격 프로모션도 일부 있으니깐 참고하시고요 6월에는 또 스쿠트항공이 창립이 몇주년이냐 10주년이래요 그래서 다채로운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쿠트항공이 노란색 약간 노란색보다는 레몬색에 가깝니다 굉장히 어떤 생기발랄한 느낌적인 느낌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떠올리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징기장장 징징장 징기장 징징장 징징장 이게 옛날 나성 나성 여기가 나성이 어디입니까 옛날 분들은 요즘 분들은 모르시죠 나성 LA LA는 어디?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관광청이 한국사무소가 지금 막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아시아나항공과 공동으로 로스앤젤레스 스터디팸 투어 진행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LA 날씨 장난 아니지 사진 지금 나가고 있죠 아 뭐 그냥 어? 자 아시아나항공연합판매사 6개사 상품 개발 담당자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펜투어는 국내 최초로 로스앤젤레스 도시 내 최소 3박 이상 머무르는 LA 단독 패키지 상품 기획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기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은 나중에 LA에서 3박을 꼭 묵어야 되는 상품 기획이에요 이게 LA에서 3박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분들은 여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LA에 3박이 뭐야 30박도 가능하지 각 사의 담당자는 로스앤젤레스에서만 5박 7일을 머물렀대요 그래서 온갖 매력적인 요소를 다 체험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번 펜투어는 오는 5월 30날 아시안항공의 인천 로스앤젤레스 1일 2회 투데일이죠? 투데일 1일 2회의 징편을 기념하는 행사로 펜투어 참가한 연합사는 참 좋은 노랑 롯데 한진 하나투어 부산 하나투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안항연합 지정 랜드사인 사무관광 한국사무소소 참고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상품 타겟인 2에서 40대 젊은 층이 선호하는 LA 라이프스타일 테마 경험을 중심으로 뭐 이런 깊이 있는 어떤 투어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안항공은 정부의 자가격리 해제와 국제선 정상화 계획에 발맞춰서 인천 로스앤젤레스 운항을 30일부터 주사회 징편하고 코로나19 이전에 1일 2회 그러니까 투데일이죠 주 14회 운항으로 회복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또 강황청입니다 몰디브 강황청은 신혼여행 전문여행사 팜투어 그리고 허니문 리조트라는 신혼여행 전문여행사와 파트너십을 맺고요 몰디브 단독 신혼여행 박람회를 통해 신혼여행지 몰디브의 매력을 알립니다 각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몰디브 단독 기획전 페이지와 현장에서 이뤄지는 박람회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몰디브 키워드 광고와 더불어 소비자 행운권 추첨 이벤트 그 다음에 보도자료 같은 것도 배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허니문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겠죠 한편 몰디브 과광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월 17일까지 몰디브 입국자는 35만 9천여 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 24만 1,407명 대비 약 11만 7,500여 명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4,790명이 방문했으며 평균 여행 기간은 8일 정도 이렇게 됐고요 2021년 13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몰디브는 올해 16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한가운데서도 몰디브는 아무래도 좀 한적하니까 다른 데서 감소한 만큼은 감소 안 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있습니다 또 관광청 소식입니다 하와이 관광청은 지난 18일 국내 주요 업계 파트너사 직원 50여 명을 초청해서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2022년 하와이 관광청 부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주요 항공사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와이 관광청의 주요 올해 마케팅 플랜과 여행 트렌드 강의 하와이 미식 네트워킹 런치 등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귀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됨에 따라 하와이 4월 예약률은 2019년 대비 70% 수준까지 회복하며 포스트 코로나 허니문 여행지로서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 서울특별시 관광합회는 지난 19일 완주 방문의 해 2년 차를 맞아 완주군과 상호 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요 두 기관의 상호 관광 발전을 도모하고 인바운드 및 국내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협약이 이뤄졌냐면 완주군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기획, 국내외 홍보 활동, 인바운드 및 여행업 회원사의 협약기관 컨텐츠 활용 장려, 국내외 관광 유치 사업과 관련한 홍보 활동, 기타 완주 방문의 해 공동 마케팅 관련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6월 2일부터 6월 30날까지 2022년 여행가는 달 캠페인 추진합니다 국내 여행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여행의 재생하기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고요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서 국민들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여행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물론 국내 관광업계 회복 지원하기 위해서 여행 상품을 직접 사고 파는 여행시장, 트래블 마켓 이것도 함께 운영된대요 그리고 우리 업계 계신 분들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Think Us and Us 캠페인을 통해 여행객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친환경 행사와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넣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미래에 지속가능한 여행을 하려면 이런 행사 가운데서 이런 걸 좀 의미 있는 캠페인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참 잘 하신 거 잘 아이디어 하신 것 같아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연장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을 내년 말까지 일단 연장을 했고요 2008년 7월 1일 이후 정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거 욕 되게 많이 먹었죠 이번 조치에 타라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립돼서 올해 만료 예정이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1년 연장돼서 내년 12월 31일날 만료가 됩니다 또 올해 말 기준 이미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는 2010년과 2011년 정립 마일리지는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고요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석 예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실시간 제공 중인데요 일반 항공권 구매 시 운임의 2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복합 결제 서비스인 캐시앤마일즈도 국제선 운항 확대 추세와 더불어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저희 텍스트 뉴스 참고하셔도 되고 보도자료를 뿌린 거기 때문에 대안하고만 치면 뉴스 다 나와요 그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더위가 이제 시작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남은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